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 이제 58번째 강의고요. 지난주에 매집봉 강의 드렸죠?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들도 선행지표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상승 신호탄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행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집봉 조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면서 바닷건에서 전율 대비 거래량 300% 이상 나오고 그리고 몸통 크기가 작은 명망치형 캔들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1년 2평선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지 결국에는 이거죠. 사람들도 주가 생애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30대에 어떻고 40대에 소득이 제일 높고 그 뒤로 내리막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텐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말 이상한 기업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을 끝마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적자 폭을 줄인다든지 흑자 전환한다든지 흑자 전환을 이루고 나서 실적 성장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내려갔던 주가가 멈추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최적의 타이밍은 저는 1년 2평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2평선 전에 매집봉을 터뜨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난주 강의와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2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에 매집봉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1년 2평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가 부부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1년 2평선을 위로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한다는 건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징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압도적으로 저는 매번 얘기 드려요. 기술적 분석 얘기 드릴 때도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 이거는 저희가 투자하는 단연 매우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 분석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봉과 1년 2평선을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기업 실적과 기술적 위치가 돌아서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NBS 에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이 점선이 1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싹 다 지워버리고 1년 2평선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1년 2평선 기준선 이동 평균선 밑으로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냐? 올해 1월이라는 거죠. 올해 1월 전에 보시면 매집봉 보이시나요? 그렇죠? 영망치 험켄데 윗고리가 달리는 매집봉이 있어요. 매집봉 시가 안 무너뜨리고 1년 2평선 돌파했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47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3억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해보세요. 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50억인데 올해 상반기에 110억을 번 회사예요. 그럼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거둔다고 했을 때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몇 프로 성장하나요? 30%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우려하고 있죠?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자금을 빌렸던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수익성이 훼손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코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실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이 기업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유액가스 차단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태양광 쪽으로도 중국 기업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화하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죠. 제가 자료 받을 당시만 하도록 26,000원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이 회사는 3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두 배 이상 올 연초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기업이죠. 지수는요? 100% 올라갔나요? 못 올라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10%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갈까요? 이 회사는 주가 지수 상승폭인 10%보다 10배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실적을 성장하고 있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또한 좋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는 아이템은 이 두 개 사업 부분이 원투펀치로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계속적으로 사례 기업들 얘기를 드릴 텐데 퀵하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기업들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1년 2평선 돌파하고서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가 오늘 사례로 한 10종목 정도 가져왔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찾기 힘들잖아요. 저는 실적 발표하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찾아봐요. 2300여 개 회사 실적을 다 뜯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계시나요?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서 그렇죠? 좋은 투자 수익 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요행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면 그런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십시오. 그럼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 가고요. 문자함 들어가셔서 링크 칼려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문의 남겨주세요.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거고 주기적으로도 저희가 푸시 알림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사례 기업도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인데요. KNJ 그렇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링을 만드는 회사예요. 보게 되면 작년 4월부터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작년 11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년 2평선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매직봉이 나왔죠. 그리고 한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반도체 업황은 안 좋았지만 실적이 3배 성장했어요. 대단한 기업이죠. 올해는요. 올해도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업황 안 좋았을 때도 이 회사는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KNJ라는 기업은. 이런 기업들 공부하셔야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쳐진 거는 1년 2평선 돌파를 못해요. 0차, 0차, 0차 돌파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아직까지 좀 업황 따라 잘 못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1년 2평선 돌파하는 거는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1년 2평선 위로 안착시켰다? 이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거고 그 전에 지난주 강의에 접목시킨다면 매집봉 터뜨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행보하다가 그 뒤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매집봉 세우고 나서 이중 바닥을 살짝 만들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작년 12월 중순인데 그때 돌파하다 실패하고 다시 한 번 돌파할 때 그때 치고 올라가거든요. 전국점은 다 뚫어버렸어요. 그때 사셔도 되는 거죠. 왜냐고요? 작년에도 실적이 성장했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의 페이스는 충분히 올해 실적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업도 한번 볼게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하이브리드형 기업 얘기를 드렸는데 LOT 베큐이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장은 했어요. 성장은 한 10% 정도 성장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적포에는 크게 부합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5%, 10%, 5% 성장하는 조건만 갖추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 시장 자체가 크니까 변동성이 리스크도 크고요. 그러니까 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치에는 부합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부진했지만 실적 성장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 볼까요?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40% 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쳤던 거는 그냥 1년 2평선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크게 못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빨간색 테두리 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 테두리 끝나고 나서 거래랑 어떻게 됐어요? 실렸잖아요. 매직봉 만들면서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작년 10월에 매직봉이 한 번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작년 10월 중순 정도에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매직봉을 세웠습니다. 그 뒤로 매직봉 시가 안 깨면서 주가는 3배 넘게 올라가죠. 이 첫 번째 힌트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불과 6개월 뒤 아니면 또는 6개월 동안 이 기업에 대한 실적 페이스만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랠리를 LOTB의 큐념을 통해서 누리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4월에 매직봉 터뜨리고 나서 거래량 계속 실리고 있죠. 그러면 주가 계속 올라갔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 상승과 비례한다. 그렇죠? 주가는 뭐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심도이다. 주가는 뭐다? 주가의 비례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볼 거래량은 매직봉이 나온 거래량이다. 그 거래량이 1년 2평선 부근에 터졌을 때는 주가가 앞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제가 LOTB의 큼과 KNJ와 GMBS 에코를 통해서 업황은 안 좋았지만 신사업과 또는 본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업황을 이기는 또는 지수를 이기는 지수, 힘을 이기는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주식시장은 내가 공부한 것만큼 수익이라는 리턴을 가져가는 곳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그리고 주식컨터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때 그 종목들을 얘기를 드렸는지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종가로 다 합산을 시켜도 전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죠? 시장보다도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종목들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하단을 보이죠? 네모나게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로 정종색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보내주실 휴대폰 번호로 문자 답신을 신이 갑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첫 평가 되어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영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무료니까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볼 기업은 텔레치스입니다. 제가 노란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반도체 칩 설계 관련 주 중에서 1분기 주인공은 칩 세미디어다. 2분기 주인공은 텔레치스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어디 쪽에서 좀 차관을 했을까요? 분기 실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칩 세미디어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텔레치스였다라는 거죠. 분기마다 실적을 보더라도 그 업종국 내에서 주도주가 바뀐다는 걸 미묘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찾아내기도 감지해내기도 인지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셔서 제가 드리는 거 공부들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치스 한번 볼게요. 작년 5월부터 주가는 끊임없이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월 보시게 되면 그 전날 매집봉이 나왔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매집봉과 5는 1년 2평선 1년 2평선 위로 올라갔다가 또 눌려요. 그런데 그 매집봉의 시가는 이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2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번 최근 달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3만 원이 넘어갔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주가 시세가 분출됐던 기업입니다. 거래량도 툭툭 실리잖아요. 거래량 실렸다가 거래량 없어졌다가 그렇죠? 거래량 실렸다가 거래량 줄다가 거래량 실렸다가 또 거래량 줄다가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요? 1년 2평선 돌파했을 때 당시가 1만 5천 원이라고 했을 때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이 기업도 1년 2평선 기준으로 100%가 올라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적 보시죠. 작년에 92억 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 81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82억입니다. 재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벌었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 페이스가 상반기만큼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 회사 실적은 전연동기 대비해서 2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주가도 100% 이상 올라가야겠죠. 1년 2평선 시점부터 주가는 이미 3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1만 5천에서 2배 정도 올랐죠. 100%죠. 100%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자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냐고요.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볼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가 8월 중순이 딱 저점이었어요. 1만 8천원부터 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이 기업 좋대 그런데 내 소중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믿음도 안 생기는 누군가한테 건너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돈을 벌겠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내 계좌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부터 계속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매직봉 1년 육평선 이 두 개지만 제대로 하셔도 투자에 대한 수익 확률은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셔서 주식헌터 제가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데라데르 투자해서 했던 강의들 보세요. 다 다뤘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노다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캘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초현실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눈에 보이는 종목들만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숫자가 찍히고 돈을 버는 기업들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적자 기업 투자하면서 맨날 불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고 잘 벌어왔고 잘 벌 수 있는 기업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샵 37715 정종택 제1은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답신이 가고요. 거기서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꼭 들어오셔야 돼요. 채널 추가만 하시면 강의밖에 못 보니까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야 제가 시장 뷰라든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오셔서 채널 추가하고 노란톡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비스라는 기업이죠. 주식권터에서 다뤘던 기업이죠. 1월달에 좀 얘기를 드렸었죠. 1월달이 딱 1년 입평선을 돌파할 시점이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추세를 만들 시점이었어요. 리오프닝으로 주가 실적 도와줄 거래 주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제가 이제 같이 다뤘던 기업이 코텍이랑 이 기업이었어요. 코텍은 잘 안 가요. 토비스는 잘 가요. 토비스는 왜 잘 갈까요? 추론을 해보자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카지노 모니터 둘 다 잘 만들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토비스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당연하게 적자였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2년부터는 집합도 해제되고요. 카지노 갈 수 있게 됐고요. 돈은 벌기 시작했겠죠. 그럼 카지노에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 교체 수요도 있고요. 신규 수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작년에 흑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작년 영업이익만큼 벌었어요. 더 벌었어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영업이익보다 3배 이상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 회사 2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주가가 거의 19,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주가는 1년 임평상 돌파하는 시점부터 또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시점부터 2배 가까이 올라간 기업이죠. 그리고 저는 매직봉 여러 번 했잖아요. 매직봉 매직봉 그리고 어마어마한 매직봉을 4월 중순에 터뜨리고 나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토비스는 중국의 전장용 디스플레이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초침 있는 그런 계기판이 아니에요. 다 전자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는 중국에서 그 공장이 가동이 많이 되면 말수록 카지노 모니터 본업도 좋아지지만 신성장 동력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도 강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 ENG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좋은 실적은 맞았으나 앞으로 기대감들이 살짝 실적이 미끄러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4월 초에 1년 2평선 돌파했고요. 그 전에 매지퍼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예요. LS그룹주들이 초전도체주로 불리는 주가는 올랐지만 이 회사 보세요. 이미 상반기 영업이 이게 작년 연간 영업이 번호에서잖아요. 제가 이제 수원을 가끔 오고 갈 때가 있는데 거기 기차를 타고 보면 안양 쪽에 가온전선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생활에서 직원기업들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보시면 5월 중순에 거래량 두 번 팍팍 터뜨리면서 주가 올라가잖아요. 매집봉과 1년 2평선을 잘 아신다면 1년 2평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매집봉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자료였다는 것을 차트적으로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KSP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종목이었잖아요. 주가가 1년 2평선 이후로 얼만큼 올라갔나요? 꽤나 많이 올라갔죠. 이 기업도 두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재작년에 연간 영업이 20억 작년에 30억 올해도 상반기에만 40억 매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수 업종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매집봉 이번주 1년 2평선 결합시켰을 때 폭발적인 실적 성장 그것은 주가 성장을 의미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는 QR코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에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오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 꼭 보십시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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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까지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또 워닝 시즌이잖아요. 그쵸?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제가 실시간으로 실적 잘 나오는 데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기업들만 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58번째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